OLED와 QLED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다루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좀 있어서 물론 저는 TV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모니터 쪽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기술들을 설명할 수 있는 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원래 전공은 물리학입니다. TFT LCD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많이 쌓았던 경험이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지에 대해서 조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기초적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OLED와 QLED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이 논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고요. 문제가 2번만 발생했던 게 아니에요. 이쪽에 마케팅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흐름을 바꿔놓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또 한번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이 싸움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싸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에서는 복잡하고 이런 얘기는 최대한 좀 빼보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기술적인 것을 빼먹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개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8K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8K 모니터, 대형 TV의 8K 모니터, 8K TV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고 계신 TV가 아마도 UHD TV도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겨우 FHD가 완전히 완전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80%, 90% 정도. 뭐 UHD는 이제 막 보급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UHD보다 한 단계 더 위에 해당하는 8K의 TV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8K냐 4K냐 FHD냐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긴 하지만 그 매트리스 구조에 픽셀이 몇 개냐의 싸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FHD가 UHD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UHD는 FHD를 4개를 놓은 화면이 되는 거고요. 이 4K는 다시 8K를 위에서 4개로 배치하게 되면 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면적은 4배가 되는 거고요. 가로, 세로축은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화질이 선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선을 그어도 더 작은 점으로 그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FHD보다 4K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4배 더 많은 정보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4K에서 8K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4배의 데이터를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싸움은요. TV 제조회사가 새로운 신제품의 이슈를 만들어서 구제품을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8K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뭔지는 조금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UHD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UHD 방송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중파 가끔 UHD라는 로고가 박혀있는 상태로 다큐멘타이라든지 조금 더 이미지 퀄러티를 중요시하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영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HD 컨텐츠도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8K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8K는 지금 현재로서 방송에서 송출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8K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8K 컨텐츠를 공중파를 통해서 본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8K가 지금 이슈가 되냐면 아마도 내년에 있을 동경 올림픽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본은 이 올림픽을 위해서 바로 8K라고 하는 방송 표준을 끌어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NHK에서는 바로 8K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8K TV들을 일본에서는 이미 내놨어요. 이거는 일종의 시장 선점에 대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UHD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기술을 앞서감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무리해서 8K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8K가 필요한 이유는 일본이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생산할 건데 그거를 8K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FHD가 더 지배적이고 UHD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조만간 8K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K는 4K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8배로 키운 효과가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 여러 가지만 해서 좋지만 아직은 방송이나 녹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과정인 건 맞아요. 8K를 굳이 필요한가?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앞서가는 미래를 먼저 땡겨본다라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8K는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비싸겠죠. 그럼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 이슈의 시작은 LG하고 삼성의 싸움입니다. 둘이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퀀텀 프로세서 8K라는 것과 알파9, 제네레이션2라고 하는 이미지 프로세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K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처리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이미지들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CPU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CPU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 CPU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지를 계산하고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모니터라든지 TV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바로 이 칩이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가 이미지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프로세서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는 솔직히 스펙이나 형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얘네 둘은 말 그대로 그냥 AMD와 인텔 어느 게 더 좋으냐 어떨 땐 이게 좋고 어떨 땐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뭐 광고에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이거예요. OLED냐, QLED냐 이게 지금 현재 싸우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테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테마를 만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만든 QLED가 이 이슈를 끌어낸 거예요. 삼성은 이전에 QLED라는 명칭 대신에 똑같은 기술을 SUHD라는 이름을 통해서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QLED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싸움을 걸어온 거죠. OLED 진영에 이거는 지금 현재 LG가 삼성에게 소송을 건 이유이기도 해요. QLED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혼란을 주고 있다. 일정 부분은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LG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LED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LED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실제로 IPS 패널 싸움에서 LCD가 LED로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패널을 만드는 제조회사, IPS 패널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뒤에 백라이트 조명을 CCFA라고 해서 형광등 타입을 썼어요. 그런데 이 형광등 타입을 쓴 액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CCFL은 자외선을 발생시켜서 그 형광물질을 때려서 그 형광물질에서 빛이 발색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순도가 좋지 않아요. 빛의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컬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때문에 모니터의 수명이 급격히 짧게 노후화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황변이라든지 혹은 앞에 있는 염려들의 색의 변화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LED 기술이 좋아지면서 순 백색에 가까운 LED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CCFL을 대체하고 LED 백라이트 조명을 사용한 모니터, TV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걔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붙이려면 원래대로라면은 TFT LCD인데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패널이다 라고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모니터들을 다 이 패널들을 다 LED 패널이라고 과감하게 떠들면서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LCD가 아니라 LED야 라는 것을 심어주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TFT LCD 기술을 그대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ED 모니터로 탈바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철저하게 마케팅의 승리에요. 더군다나 삼성과 LG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LED라는 걸 강조하면서 변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형태의 TV CCFL 방식의 TV를 빨리 더 좋은 LED 타입으로 바꿔라 라는 소비자를 부추기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TFT LCD 타입 모니터를 지금은 LED 모니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LED를 그대로 따다가 QLED라는 명칭을 붙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OLED에 사용하는 LED와 TFT LCD에 쓰는 LED가 명칭은 같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QLED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OLED와 동급의 패널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착시효과죠. 글씨에서 오는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해서 QLED 기술이 OLED와 비슷한 기술이고 대등한 기술이고 그래서 둘이 경쟁해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마케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적용된 명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자 형태의 대결 구도로 본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OLED는 4세대 디스플레이고요. QLED는 3세대와 4세대 중간쯤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고 차이가 나는 기술인데 같은 기술인 것처럼 포장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럼 OLED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OLED는 뭐냐면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는 건 뭐냐면 유기물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얘가 스스로 빛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딧불이 불을 내는 거와 동일한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OLED는 패널이 있으면 패널 안에 들어가는 한 픽셀 한 픽셀에 각각 셀마다 스스로 발광하는 물체를 넣고요. 양쪽에 전극을 걸어서 특정한 조건을 주면 얘가 밝기가 바뀌면서 그 색깔을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OLED 기술이에요.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대량 생산이라든지 혹은 큰 사이즈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인 건 맞습니다. QLED는 뭐냐? QLED는 기본적으로는 TFT LCD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지 TFT LCD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층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개의 레이어층에서 보면 다른 복잡한 구조는 다 빼버리고요.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RGB에 해당하는 색깔이 묻어있는 필터가 있어요. 컬러 필터가 있고요. 매트릭스 구조로 각 픽셀의 형태가 염려를 통해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LCD라고 하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다시 말해서 액정이라는 물질이 거기 있어서 이 양쪽에 전극을 걸어주면 빛의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백라이트에 해당하는 백라이트에 해당하는 판을 사용해요. 물론 여기에 전체적으로 발광하는 형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테두리에서 LED를 배치해서 빛을 쏘이면 이 판에 확산이 돼서 판 전체가 빛이 나는 이런 형태를 쓰는 게 바로 TFT LCD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는 밝기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블랙 농도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염려와 이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퀀텀 닷이라고 하는 빛을 받으면 그 빛을 증폭시켜서 더 반짝거리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TFT LCD지만 빛을 좀 더 많이 다시 말해서 폭넓은 빛의 스펙트럼을 갖게 해서 색상도 더 좋게 빛이 더 밝아지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블랙은 더 어두워 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도록 만든 기술이 QLED 기술입니다. 이 OLED가 TFT 보다는 훨씬 단순한 구조 그러나 빛의 광량은 훨씬 더 크고 각 셀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패널에 비해서 이 QLED 기술은 중간자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TFT LCD 패널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칙 기술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변칙 기술이라고 무시할 만한 기술은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게 좀 더 고도화되고 정착이 잘 되면 어떻게 보면 OLED보다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형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기술은 제 생각에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잘 자리 잡게 되면 OLED와 겨룰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실험 단계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OLED랑 QLED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됐는가 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론해야 될 것은 HDR이라는 문제입니다. HDR은 풀어서 얘기하면 High Dynamic Range의 악자예요. 색깔의 폭, 밝기의 폭이 훨씬 넓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HDR입니다. 그런데 왜 HDR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의 발전을 보면 예전에 브라운관 시절에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브라운관 모니터들이나 TV는 아무리 밝게 해봐도 뭐 한 150니트 혹은 200니트 정도 밝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TFT 기술이 나오면서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거기다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TFT 방식을 쓰게 되면서 300니트, 400니트, 심지어는 600니트까지 만들어지는 패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HDR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영화 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영화 쪽에서 HDR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에 최대 밝기를 1000니트 혹은 2000니트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눈이 인식할 수 있는 제일 어두운 것과 제일 밝은 것을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TV로 봐도 훨씬 더 사실감 넘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HDR이 향후 기술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TV 시장에서는 HDR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HDR이 가능한 TV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여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더 밝아져야 돼요. TFT보다 더 밝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제일 쉬운 방법 이건 뭐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제일 밝게 만들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OLED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OLED는 스스로 발광을 하는데 이 발광체에 대한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밝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OLED를 쓰면 아주 좋은 HDR의 요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HDR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려면 1000니트 이상의 밝기가 나와야 되고요. 1000니트라는 건 초과 1000개가 켜져 있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라스트 비율은 100만 대 1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가 300니트 정도 올라가는 모니터들이 1500 대 1 혹은 2000 대 1 정도에 머문다면 얘는 100만 대 1에 가까운 컨트라스트 비율을 가져요. 컨트라스트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개조를 잘만 쪼개면 100만 개의 개조 단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개를 사람 눈으로 일일이 하나 한 칸 하나 구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보는 거를 가장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HDI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밝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둡게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밝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OLED라는 기술이었고 이 OLED 기술을 따라갈 정도로 밝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QLED였기 때문에 삼성은 QLED를 선택한 거고 LG는 이미 OLED에 대한 수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OLED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점들 때문에 실제로 개발된 지 정말 오래된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직 안정적인 다시 말해서 TFT LCD IPS 패널보다도 아직은 안정적이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미래의 기술이긴 하지만 언제 안정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HDR을 적용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HDR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어떤 표준을 따를 것이냐 어떤 방식을 쓸 거냐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이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그 진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HDR10+,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돌비 HDR. 돌비라는 사운드 쪽에서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필터 회사지만 지금은 영상 쪽에도 많은 관열하고 있는 돌비 HDR. 이 두 진영이 지금 현재 어느 게 먼저냐 싸우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현재 성적표로 본다고 하면 돌비 HDR이 조금 더 우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비 HDR 진영에는 애플도 있고요. 영화 쪽에 있는 대부분의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마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HDR10+,는 삼성을 주축으로 해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디즈니가 포함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진영으로 나눴을 때 돌비 HDR이 조금 더 많은 쪽이긴 하지만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는 기술이에요. 이 두 기술은 상당히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런 게 있다. 표준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어느 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HDR10+,는 삼성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주축하고 있으니까. 물론 돌비 HDR도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라이센스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지금 방송에서 어떤 HDR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도 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HDR을 픽스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른 결정이긴 합니다. 어느 게 먼저 승기를 잡아서 우선권을 갖느냐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결론이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TV예요. TV는 과연 뭘까? 라는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TV. TV는 영상을 보기 위한 거죠. 동영상을 본다는 것으로 국한시킨다면 두 가지 기술 다 아주 훌륭합니다. OLED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버닝 현상이 있습니다. 버닝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셀이 지속적으로 타겟, 지속적으로 발광을 함으로 인해서 수명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색깔이나 잔상이 남아서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그게 거슬릴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QLED도 마찬가지로 버닝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버닝에 대한 개런티를 하겠다라고 올해 말까지 구매하는 사람들은 10년을 보장하겠다라고 문구는 써놨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문구도 같이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OLED에 비해서 QLED가 버닝 현상이 훨씬 적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TV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는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모니터하고는 달라요. 모니터에서는 예를 들면 밑에 시작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툴바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거기에 잔상이나 이물질이 남을, 그 형태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TV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케이블 방송의 로고라든지 이런 건 지속되지 않아요. 그 방송만 계속 그 TV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TV를 계속 돌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시에 색깔의 버닝 현상이 일어나서 전체 TV의 수명은 줄겠죠. 전반적인 개조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칼리브레이션 하는 정도로도 보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될 거예요. TV에서는. 그래서 버닝 현상이 큰 단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TV의 수명이 짧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동작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는데 두 가지 다 그런 거에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워낙 빠르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삼성이냐 LG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왜 이 싸움이 나게 됐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OLED의 대형 패널 시장은 LG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패널을 쓰지 않고서는 실제로 OLED TV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산하는 회사들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조금씩 있지만 그래서 LG가 생산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 패널을 쓰지 않고는 솔직히 OLED TV라든지 OLED 모니터라든지 OLED를 가지고 만든다는 건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OLED 진영에 해당하는 LG와 OLED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 삼성은 물론 그 아몰레드라고 해서 소형 OLED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LG처럼 대형 TV를 만들 기술에는 아몰레드가 조금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TV를 만들 기술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삼성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OLED를 기술 개발하던 LG의 특허권이 말소되는 시간을 기다리던 싸움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다른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 중에 하나가 QLED가 되는 거예요. QLED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계속 성장시켜서 진짜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면 아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뭐냐면 지금 현재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LG가 가지고 있는 OLED 진영에 판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가 QLED가 아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삼성의 마케팅 능력은 정말로 놀라워요.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로 놀랍지만 기술도 투자가 돼야지 되고 그 투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궁금한 걸 거예요. 나라면 어떤 것을 살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둘 다 사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비싸요. 8K 컨텐츠가 충분히 확보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비싼 TV를 사놓기에는 조금 무의미해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4K 동영상이나 FHD 동영상을 뻥튀게 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런 훌륭한 기술을 담은 프로세서를 내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이미지를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뻥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는 뻥튀게 하면 반드시 깨져요. 오리지널 소스가 8K라면 좋은 퀄러티가 나오겠지만 오리지널 소스가 4K인데 그걸 8K로 만들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정보는 1인데 4개의 정보로 쪼개서 만든 거예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쓴다 할지라도 8K 오리지널 이미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쓴다?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OLED도 그렇고 QLED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건 반도체 공정과 가깝기 때문에 분량으로 제거되지 않는 게 몇 개이냐? 수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둘 다 수율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둘 다 10년을 버틴다? 라는 개런티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8K 동영상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까? 8K 컨텐츠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까? FHD 보급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UHD는 이제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UHD가 어느 정도 보급되고 8K로 넘어가도 시원치 않은데 그 기간이 아무리 단축된다고 해도 10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8K 컨텐츠가 충분히 나오고 나면 두 개의 TV는 이미 쓰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아직은 이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 또한이라도 좋은 퀄러티로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한 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LG 쪽을 먼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LG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는 기술이고 OLED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QLED는 물론 계속 개발해서 진정한 퀀텀닷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기술은 조금은 과도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돈을 내서 베타 테스트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대로 둘 다 사지 않겠다. 그게 제일 결론입니다. 너무 허무 맹랑한 결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싸움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건 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회사가 둘 다 대한민국의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TV 시장에 대한 한국의 길은 아직 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결과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길 기대하면서 8K 시장에서도 역시나 우리나라 제품이 전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으로 계속 남아있길 기대하면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